영덕군은 논 밭두렁과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태운 주민 3명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영덕읍과 창수, 축산면의 산림 인근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본인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